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수성구 만천동 만촌역 인근에 있는 원투룸 휴플러스의 투룸이고요. 5천에 35 요렇게 반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월세에 35만원이면 굉장히 월룸원 월룸 가격인데 요기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투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으로 신발장 요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 및 거실 공간입니다. 저쪽에 벽걸이 TV 및 세트 박스 있고요. 여기 아주 전등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탁기는 저쪽에 싱크대 밑에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은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쪽으로 채광 및 바람이 굉장히 잘 불고 있습니다. 요쪽에 보시면은 넓고 깊은 빌트인 옷장 위치하고 있고요. 요쪽에서 본 거실 모습은 요러한 모습 되겠습니다. 벽걸이 TV 그리고 냉장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인버터 냉장고 같고요. 요기 보시면은 깔끔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드럼 세탁기까지 있고 더 들어가시면은 화장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맞은 편의 방인데요. 요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채광이 매우 잘 되고 있고 에어컨 하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주 뷰가 뻥 뚫려있는 기분 좋은 창문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김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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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